네 반갑습니다. 두두TV입니다. 구독자님들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밤새 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이만점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 역시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하는데요. 다들 안전 유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 또 하나의 역사를 쓰고 사라지는 모델과 새롭게 그 빈자리를 채우는 모델의 등장이 곧 이루어진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기아에서 2008년 밭형으로서 국내 프레임바디의 준대형 SUV로 대표되는 모델인 모하비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국내 유일 V6 엔진을 갖춘 후륜구동 프레임바디 방식의 정통 SUV라 희소가치가 컸던 모델이기에 더욱더 아쉬움도 큰데요. 물론 프레임바디로 승차감에서는 다소 호불호가 따랐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기아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전동화 모델 SUV인 EV9의 출시에 따라 모하비는 단종 수순으로 가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모하비의 단종 시점이 2024년 새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7에 부합되지 않기에 단종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둬TV에게 제보된 소식으로 이 단종 시점이 상당히 앞당겨지는 것으로 전해져 의아스러웠는데요. 이는 가장 최근 EV9의 개발 완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지며 기아가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EV9을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2024년까지 투트랙으로 갈 필요 없이 EV9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EV9의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과 동시에 해외에서 EV9이 위장막을 벗어던지고 차량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카무플라주 형태의 스티커를 두른 모습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EV9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라고 알람을 울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덩치감이 느껴지는 실루엣이었습니다. 이전 위장막 테스트 차량에서는 위장막의 볼륨감으로 큰 게 아닌가 싶었지만 이렇게 카무플라주 스티커이다 보니 차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도 5미터가 넘는 전장의 위용은 실로 압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휠 베이스 역시 3100mm에 달하며 거대한 차체 사이즈를 더욱더 부각시켜줬는데요. 그런데 정면의 모습에서는 EV9의 컨셉트카에서 보여준 각지고 날카로운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물씬 느껴지죠. 대형 SUV로서의 위형이 느껴졌던 높은 지상고 역시 로우 와이드하게 낮아진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셉트카와 달리 실 양산차에서는 확실히 실용성 위주로 가야하다 보니 전기차의 생명인 공기저항 개수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컨셉트카에서 보여준 EV9만의 박시하면서도 웅장한 모습을 기대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실 양산차의 모습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보니 전면의 모습은 영락없는 텔룰라이드의 느낌이 듭니다. 결국 북미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평이 좋은 텔룰라이드의 안전한 디자인을 계승한 것일까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스티커 위장막도 벗은 게 아니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겠죠. 우선 꿈 조상 이야기처럼 상상 속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면의 모습은 컨셉트카에서 보여준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살려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특별했던 EV9만의 코치도어 형태라든가 실내 인테리어의 디자인은 실 양산차에서는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사실상 코치도어는 아직 무리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실내 인테리어는 그래도 비슷하게만이라도 나와줬으면 했는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상으로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모습에서 보면 EV9의 컨셉트카에서 보여준 루프 라인의 정직한 플랫함을 지키려 노력한 흔적은 보이죠. 다만 컨셉트카에서 보여준 날카롭고 각진 캐릭터 라인들은 볼륨감을 살리는 둥그스러운 라인들로 새롭게 자리 잡은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EV9의 개성 포인트로 C필러 쪽 삼각형 윈도우는 실 양산차에서는 보여질지 궁금하던 찰나 자세히 살펴보니 그 자리에 뭔가 볼록하게 올라온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어? 이건 마치 쌍용의 토레스에서 본 스토리지 박스와 유사한 느낌이죠. 이 각도에서 봐도 스티커로 눈속임을 해놨지만 가로로 길게 직사각 형태의 모습에 무언가가 부착되어 있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토레스의 스토리지 박스와 모양은 다르죠. 토레스는 확실히 무언가 넣을 수 있는 저장 공간으로서의 모습이라면 이건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 같기도 하고 이곳의 디자인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눈속임으로 스티로폼을 붙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뭘지 참 의문스러운데요. 또 리어에서 보면 테일램프 바깥쪽 라인과 묘하게 연결된 느낌도 들고요. 뭔가 일체형같이 말이죠. 계속 떨어지게 보니 조금은 어지럽기도 하네요. 리어 역시 기존 컨셉트카에서 보여준 위로 상당히 업된 듯한 느낌의 모습보다는 현재의 실 양산차들이 보여주는 안정감을 택한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로우 와이드한 후면부의 모습도 살렸습니다. 과감하고 특별했던 스키드 플레이트 역시 적용되지는 않은 듯 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느꼈던 EV9만의 색깔은 보이질 않아 아쉽게도 느껴지네요. EV9은 기아의 순수 전기차인 만큼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델이며 SK-ON 배터리 탑재로 1회 완충 시 500km 이상의 주행가는 거리를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23년 4월 출시 시점과 좀 더 까다로운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주행가는 거리가 500km를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내다보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 480km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게 됩니다. 350kW급 초급속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통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도달하는 시간 역시 20에서 30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살짝 나온 기아의 속내에서는 내년에 나올 EV9의 가격 레인지 범위를 5만불 후반에서 7만불까지 언급하였기에 하나로 따지면 약 7천만원 초반에서 9천만원 초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전기차 부조금이 2022년 기준으로 100% 지원이 5,500만원 미만으로 이전에보다 500만원 낮아졌죠. 50% 지원도 8,500만원 미만으로 9천만원에서 500만원 낮아졌습니다. 현재 기아에서 고심하는 EV9의 가격대라면 5,500만원 이상과 8,500만원 미만 사이에서 주력 트림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고 최상위 트림에서는 미지급 범위인 8,500만원 이상을 넘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100% 전기차 부조금을 받는 건 어렵다고 봐야 하는데요. 거기다 원자재값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차의 가격 인상 압박은 계속해서 되고 현재 전기차 역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보니 정부로서는 한정된 예산 때문이라도 아마도 2023년에 전기차 부조금 역시 지원범위 가격대를 또 한 번 낮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낙관적인 상태는 아니죠. 특히 최근 전기차의 잦은 화재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아직 전기차는 시기상조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 시점과 유럽 국가들의 전기차 전환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현상들도 국내 완성업자들 역시 고심이 깊어지는 시점인 듯 하네요. 오늘은 기아의 두 번째 순수전기차 대형 SUV EV9의 개발이 최근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is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blue you value how i'm feeling how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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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